올해는 슈퍼주니! 어연! 저희가 드디어 2020년 11월 6일 데뷔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지금까지 끊임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우리 엘프 여러분들 드디어 오늘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엘프를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있죠? 네, 특별한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노래! 바로 우리에게 라는 곡인데요. 기분 좋은 휘파람 소리가 그때 그날을 회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듯한 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트 형과 예성 형이 직접 작사에 참여해서 곡이 더 풍부해지고 더 좋아졌습니다. 네, 그럼 정말 고마워서 준비한 노래 우리에게 많이 들어주시고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우리 슈퍼주니!와 엘프 모두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우리 15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슈퍼주니였습니다. 우리는 슈퍼주니!와 엘프! 끝까지 과거에 국적이 있는lag에 대해 함께합니다. 각 같은 기적에 10v 올랐습니다. hält si usted, 집 gustaría 행복해 주세요! 그럼 다시 한 번 또 놀고, μέ dedim, 그러면 늘 어휴함이 옛날에 대해 movimiento. 네약서니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뭐 하신다 shootings